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형수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상강 청동기와 철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어떻게 괜찮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하고요. 그쵸? 핵심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수업하기 전에 복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습 안 하면요 다 까먹어요. 복습하고 가도록 하죠. 판서를 못해도 여러분 제 말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복습 우리 구석기하고요. 신석기 했어요. 그렇죠? 구석기하고 신석기 배웠습니다. 구석기는요 70만 년 전이었어요. 신석기는요 BC 8천 년 경입니다. 8천 년. 그렇죠? 그러니까 1만 년 전이네요. 1만 년 전. 그래서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났다. 기억나죠? 그 다음 여기는 빙하기에요. 여기는 간빙기에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동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물이 지어 다녀. 그렇죠? 물이 지어 다녀요. 그리고 자연경제입니다. 자연경제. 돌아다녀요. 그리고 자연경제. 사냥하고요. 채집해요. 여기는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농경을 지을 수 있어요. 농경하면서 정착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족끼리 같이 농사를 지어요. 이 가족 무슨 사회? 시족 사회가 나타난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유물 유적이다. 그 다음 유물 볼까요? 구석기 유물은요. 정기의 주먹도끼. 그 다음 뭐 뭐 뭐? 개. 그 다음 승배. 찌르개가 있었다. 기억나죠? 그 다음 신석기는요. 여러분 신석기는 음 신석기는 원수석수공업도 있습니다. 원수석수공업.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뭣도 한다? 여러분 하나 더 어 토기. 토기. 그쵸? 이제 그릇도 있어야 돼. 정착 생활을 하니까. 이 그릇이 이덫 눌빛입니다. 그쵸? 저도 그릇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릇 좋아하세요? 저는 어 빌릴로이 좋아해요. 빌릴로이. 그쵸? 빌릴로이 바흐 그거 좋아합니다. 어 루엘코펜하겐 어 두 개 제일 좋아해요. 이덫 눌빛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가락바퀴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볼게요. 뭐 봐야 돼? 유적지 봐야죠? 유적지 이거 유적지 단전 공상 청굴 종점 서울 부산 제주 찍고 그쵸? 양양 수가리 봉지남 봉지남 봉지남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글씨가 볼로해 이렇게 냈는데 어 정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구석기 때 빙하기야 날씨가 추워 70만 년 전이야 애들 돌아다녀요 자연경제하면서 무리사회 도구는 정기에 주먹도끼 중기에 뭐 뭐 뭐 개 후기에 순벨 찌르개 그리고 유적지는 단전공상 청굴 종점 단양 연천조공리 공주석장리 상원 건모르동굴 청원 두루봉 운기굴포리 종성 동간진 제천 전말동굴 핵심 가장 오래된 유적지 두번째 최초 발견 유적지 그쵸? 가장 오래되고 최초 그렇죠? 중요하다고 했죠? 최초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 다음 뭐 주먹도끼 발견된 뭐 스토리 있는 유적지 어 요런정도 보라고 했죠?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 발견된 유적지 인구리 발견된 유적지 그 다음 스토리 있는 유적지 요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봐도 단전공상 청굴했다 살 붙여도 돼요 그 다음 신석기 BC 8천 년경 시족 농사 지을 수 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떻게든 반팔티 입는다 이던 눌비 토기도 만든다 이른밑무늬 덧무늬 눌렀튀기무늬 빗살무늬 토기 서부제 양양수가리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그쵸 어 그 다음 김해수가리 그 다음 봉산지탑리 평양남경 이렇게 보라고 했죠 요거 끝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 구석기와 신석기제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선사시대 했잖아요 두개로 나눠야지 여러분 선사시대는 석기시대하고 그 다음 금속기시대로 나눈다 석기시대는 우리가 다시 구석기하고 신석기로 나눴잖아요 그쵸 구석기하고 신석기로 나눴어요 그 다음 금속기는요 특히 근데 글씨를 여기에서 더 못쓰는 것 같네 딴 칠판 딴 것보다 더 못쓰는 것 같네 특히나 너무 아 구석기인데 석기 그쵸 어 그 다음 금속기는 다시 청동기하고 철기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우리가 청동기하고 철기 배울거에요 여러분 청동은 뭘로 만들까요 구리하고요 주석으로 만들어요 구리가 뭐에요 구리가 우리 구리 아르고 있습니다 전선 만드는거 구리잖아 우리 그 뭐냐 그 전기선 있죠 전기선 이거 구리잖아요 근데 구리 보면 전기선 보면 이렇게 한번 다 여러분 어떻게 돼 다 구부러지죠 너무 약해 구리가 그래서 구리에 딱 합금을 합니다 섞어요 합금이 섞는다는 거예요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요 그럼 좀 단단해져요 이게 청동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거 어 섞는다고 그럼 비율도 중요하고 잘 섞어야겠네 맞아요 그러면 기술이 필요하겠네 맞아요 만들기 힘들겠네 맞아요 청동은 만들기 힘듭니다 왜 합금이니까 합금은 힘들어요 합금은 힘들어 철기는 단일금속이에요 잘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고요 그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져요 강도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철기잖아요 다 철기잖아요 강도 좋지 그리고 지구상에 제일 많은 금속이 철기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다 있어 심지어 우리 뭐야 지하자원 없는 우리나라에도 철기가 있어요 철이 있어 근데 청동 구리는요 전세계에 그렇게 흐라지 않아요 구리값이 철보다 지금 비쌉니다 여러분 구리값 엄청 비싸요 구리값 엄청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청동하고 철기 중에 당연히 뭐가 유리해요 청동보다는 철기가 유리해요 많이 있고 가공하기 쉽고 가성비 좋아요 청동은 비싸요 가성비 떨어져요 기술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했어? 청동부터 시작했어 이유가 없네 아니 철기부터 시작했는데 왜 청동기부터 시작한 거야? 그렇죠 나도 옛날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니까 알겠더라고 왜? 녹는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캠핑을 했어 캠핑을 해서 불을 피우는데 돌에서 물이 쭉 흐르네 아침에 봤더니 그 물이 어? 뭐가 된 거야? 뭐가 녹은 거야 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 어 금속이 녹은 거죠 녹는 점이 낮은 데서 녹은 거 그게 바로 구리예요 그 구리를 녹는 거를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약해 이게 약해 그러니까 뭘 쓸 수가 없네 거기다가 뭔가 섞었죠 그게 바로 청동입니다 녹는 점이 낮아요 한 500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철은요 한 1500도 돼야지 녹아요 그러니까 불 인간이 불을요 잘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캠핑 정도에서 불은요 1500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어 700, 800도 한 900도? 그거까지 나오지 어 이 철기를 하려면 용광로 있죠? 화로를 만들어야 돼 화로 그러니까 불이 열기가 안 나가게 이렇게 막아놔야 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서 불을 빼가지고 여기서 열기가 거기에 돌고 돌게 해야 돼 근데 그냥 캠핑 우리 캠핑하도 하면 열기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아직까지 화로가 개발되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돼? 농능점이 낮은 구리부터 그리고 구리를 가공한 주석 이거를 합친 뭐? 청동이 먼저 나타났다 농능점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비싸죠 가성비가 떨어지죠 비싸니까 거의 무기하고 그 다음 장신구 제사 용품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말하면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거의 장신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철기가 나오니까 바로 도태돼요 청동기는 바로 도태됩니다 철기는 엄청 좋죠 여러분 많고 화로만 만들 수 알면 많고 가공도 쉽고 그렇죠? 가성비가 뛰어나 싸 싸 결정적으로 싸 좋아 그래서 나중에 철기가 나올 때 바로 청동기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만들기 쉬운 건 뭘까요? 철기가 만들기 더 쉬워요 청동문화 이건 기술자가 필요해 이건 기술자가 없어도 돼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건 철기겠네 청동기보다 그쵸? 그리고 싸울 때도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요 싸울 때 청동만 뺏고요 거기 장인들 죽이던가 포로 잡으면요 그 시대는요 신석기로 다운그레이가 돼 그냥 신석기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철기는요 우리가 정복하고 집에 가면요 그 애들이 산에 올라가서 다시 불피워가지고 철기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철기 시대 때 전쟁이 더 많이 나오고 큰 대제국이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철기 시대 때는요 이제 연맹국가가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이제 철기를 소유하니까 청동기 때는 고조선처럼 대국가가 가능해요 왜? 청동만 뺏으면 다운그레이드도 해버리니까 신석기로 그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동기 때 나라는 뭐 밖에 없어요? 고조선 밖에 없잖아요 근데 철기 시대 때는 나라가 엄청 많아 이걸 우리는 연맹국가라고 하죠 이해됐습니까? 어 이해됐어요 다른 거 모르 돼 녹는 점이 달라서 청동부터 나타났다 이거 이해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으로 이제 가도록 하죠 음 역시 핵심 포인트는요 당연히 도구 유물 유적 비교하는 거 어디하고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철기 시대는 독자적 문화 청동기 그 다음 어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이거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징적인 거 청동기인데 뭘 물어보냐 청동기인데 도를 물어봐요 철기인데 뭘 물어보냐 청동기를 물어봐 요게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려 철기인데 독자적 청동기를 물어보고요 청동기인데 도를 물어봐 여기 헷갈려 헷갈려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도라고 청동기 따로따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쵸 왜 그래요 청동기인데 도를 사용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일부만 청동 사용하고 나머지 다 도를 사용했어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쭉 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거는 제거 8페이지 챕터 3입니다 8페이지 챕터 3 청동기와 그 다음 철기 보도록 하죠 청동기 시대 보죠 BC 2000년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BC를 잘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 이거 BC 여러분 뭐 비포 크라이스트 즉 예수 탄생 이전이야 예수 탄생 이전은 부터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2000년 더 더해야지 지금 이제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 이렇게 봐야겠죠 BC라는 건 다시 예수 탄생 이전이다 BC 들어가면 지금 거 더해야 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있었어요 정말 이것도 모르는 수험생 왜 10세기가 머리하는 이런 수험도 있었어요 10세기가 예수 탄생부터 1,2,3,4로 가는 거죠 그러면 1은 1년부터 99년이 1세기겠네 그럼 2세기는 100년부터 199년이 2세기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1세기 2세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몇 세기입니까 지금 21세기지 지금 21세기 그렇죠 지금 21세기 우리 살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 예수 탄생까지 됐고요 기원전 2000년인데 저 학교 다닐 때는 1500년을 배운 것 같아요 500년이 뻥튀기 됐어요 왜 그러냐 최초 국가 때문에 고조선 고조선이 BC 2333년에 건국됐다고 1연이 승려 1연께서 1연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땅을 파고 고고학적으로 봐도 BC 2333년 유물이 안 나와 아무리 봐도 그럼 1연이 뻥깐 거야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하고 고고학의 괴리가 발생해 역사하고 고고학의 이간이 발생해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의를 봅니다 야 청동은 발견되지 않는데 청동시대 때 사용했던 토기는 발견된다 그냥 토기를 기준으로 해서 BC 2000년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럼 그 토기가 뭘까요 그 토기가 바로 덧디 새김 무늬 토기 덧디 새김 무늬 토기 이게 바로 청동기 시작을 기준으로 하는 토기입니다 요 토기를 기준으로 BC 2000년을 잡은 거예요 근데 보통 무늬자 들어가면 거의 신석기거든요 이돈누비 무늬무늬무늬무늬 무늬 들어가면 거의 신석기인데 이거 민무늬하고 요거 빼고는 거의 무늬 들어가면 신석기로 하고 덧디 새김 무늬하고 민무늬 토기는 언제다 청동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 군장국가 나오죠 여러분 청동으로 이제 사람들 뭐 만들냐 무기를 만들어요 청동거면 상당히 날컬하고 전쟁할 때 핵심 키워드야 그러니까 딱 청동은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는 거 아니에요 찌르는 거야 찌르는 거 그쵸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청동으로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죠 승자는 패자를 이제 지배하기 위한 제도 즉 시스템을 정비해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계급이야 계급 알겠죠 그 계급이 나타나 계급 나타나잖아 시스템으로 근데 그럼 계급이 초창기잖아 형태가 초창기잖아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짱이 있겠죠 그 짱 국가라고 해서 군장 국가야 전쟁에서 이긴 짱이 다스린다 해서 군장 국가 영어로 하면 치프예요 치프 치프 지역 도미네이션 그래서 치프 도미네이션 줄여서 치프던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이것도 고고학적 영어로 좀 역사병을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보긴 합니다 치프 도미네이션 이렇게 하는데 군장 국가입니다 짱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우리나라만 짱 국가 짱 국가 짱의 지역 그렇죠 짱의 지역 쌈짱의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쌈짱 쌈 잘하는 짱 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쌈짱이 어떻게 돼 청동 무기로 가서 정복활동 하겠죠 정복한다 뭐라고 해 이제 애들한테 시스템 만들어야 하잖아 나는 선택받았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난 승리했다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들하고 싸워서 승리했어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완비된 국가가 나타나니 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에요 아시겠죠 쌈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이 하나의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다 국가다 왜 이 승리를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하잖아 지금도 맨날 회사 들어가면 뭐라고 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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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잖아 왜 사람 잘라도 새로 들어오면 그 시스템이 운영되면 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항상 오면 여러분 한 사람을 오래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아요 돌려 계속 돌려 왜 누구 잘려도 그 사람 이용해가지고 계속 너 잘려도 산거라 소모품이 소모품 이게 하나의 시스템 국가의 아 이게 봐봐 국가면 더 하지 국가면 더 하지 우리나라 봐봐 옛날에 대통령이 하야 아니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나라가 운영됐잖아 아니 대통령이 탄핵된 나라가 운영됐다니까 국가 시스템이 정비돼서 그래 그분 없어도 돌아가 나라가 이게 바로 시스템이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요즘 시스템이 어 이 시스템이 정비됐다 이게 한마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근데 지금처럼 정교한 시스템은 아니겠죠 근데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 한자로 하면 제도라고 해요 제도 이 시스템을 법 이제 약속한 게 바로 법이에요 법이 이제 윤령입니다 왜 선생님 제도라고 해서 시스템이라고 해요 요즘 수강생들을 들어보면 시스템이 더 어 이제 알아듣겠대요 제도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시스템 이걸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이제 됐죠 이해됐죠 청동을 무기를 한 이제 짱들이 전쟁을 하고 여기서 이긴 애가 짱이 되고 난 선택받았다 하고 가만하니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국가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좋죠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에서 돌농기구 성동기 농기구는 약해 만들기도 힘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금으로 금으로 여러분 금으로 농기구 만들어요? 금으로 농기구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로 농기구 만들어요? 안 만들지 은으로 농기구 만들어요? 안 만들지 왜? 비싸니까 비싸니까 또 가성비도 떨어져 금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금 반지 탔다가 이렇게 톡 긁혀도 가슴이 아픈데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반지로 만들지 그렇죠 시계 시계도 여러분 이렇게 딱 긁혀봐 오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데 시계 이렇게 긁히면 울어요 저 욵니다 울어 울어 이거는 비싸서 못 만들어 근데 보통 무르다고 하는데 비싸 비싸 너무 비싸 가성비가 떨어져 가성비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돌 농기구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철은요 싸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강도도 좋고 그래서 철로는 농기구 만들지만 돌로 청동기로는 농기구 못 만든다 비싸고 가성비 떨어지고 약하고 그 다음 벼농사 중심이 아직까지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반농사 중심이죠 반농사 내가 말 잘못했는데 벼농사 아니고 반농사 중심이고 벼농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반농사 시작이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 이 잡곡은요 내가 그때 얘기했지 소화가 너무 빠르게 된다고 에너지 밀도가 약해 그래서 금방금방 소화돼 버려 방구 한 번 끼면 끝나 보리밥 먹고 방구 한 번 끼면 끝나요 어 여행가가 없어 근데 벼는 쌀은요 농사도 잘 되고요 여러분 어 먹으면 포만감 있고 방구도 잘 안 나와 지금 방구 안 끼잖아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그렇죠 어 그리고 일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생산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먹어 생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먹어 아빠가 아빠가 한 달에 500벌던 사람이 이제 한 달에 2, 3천을 벌어 근데 우리 생활은 그 전보다 더 어떻게 돼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 그럼 그 집 금방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 금방 부자되는 거 그렇지 어 변홍사가 이제 어떻게 된다 시작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인여 생산물이 나타나 남아도는 생산물이 나타나요 이게 남아도니까 여러분 사유재산이 출현하고 빈부격차 내가 그랬잖아 다 거짐의 평등이라고 다 거짐의 평등인데 다 거지야 아니면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나타나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부자들이 권력을 잡고 부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돼 위에 서는 거지 아 지금도 빈부격차가 커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계급이라고 하는 거지 계급이라고 하는 거야 사유재산 생기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너가 뭘 갖추려야 한다 계급 등급이 생겨요 등급이 사람의 등급이 생겨 사람의 등급을 뭐라고 해 계급 지금은 계급이라고 하는 거 계층이라고 해 똑같은 거야 계급이나 계층이나 음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돼 이제 변홍사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다 인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빈부격차 생기고 어 계급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 변홍사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변홍사 그 지역에 변 한번 지으면요 다른 못 지어 워낙 변홍사가 이게 어 밀적도가 강해가지고 변홍사를 지으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게 양이요 늘어나요 아니 양이 내가 말하는 거 변홍사 지었던 땅에서는요 딴 작물을 심으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변홍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인구가 폭발쳐서 된 거예요 근데 변홍사를 안 하고 딴 거 한다 그 사람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변홍사 한번 시작한 지역은 계속 변홍사 심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봐봐 우리나라 아니 고조선 때부터 청동기부터 변홍사인데 지금도 변홍사잖아 일본 중국 쌀 문화권은 절대 딴 거로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 왜? 에너지 밀도가 변을 능가하는 게 없어요 그나마 능가하는 건 옥수수인데 옥수수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많이 생산되는데 지력을 약화시켜버려요 지력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옥수 농사지면 땅이 온전치 못해 그러면 비료를 뿌려야 돼 그러면 환경 파괴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디에야 거기가 북한이잖아 북한은 변홍사 대신에 뭐예요 이제 옥수수 농사 짓다가 어떻게 돼 땅에 지력이 새해가지고 비료를 줘야 하는데 비료를 제대로 못 주니까 농사 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사되고 난리 났죠 우리나라는 계속 뭐하고 변홍사하고 이게 그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변홍사 한번 하면 딴 거 못해 그 다음 사회부죠 아까 사회했듯이 여러분 뭐야 변홍사가 이제 여러분 중요해지면서 농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힘쓰는 남자들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힘쓰는 남자들이 중요해지면서 뭐가 나타나? 가부장 사회가 나타나요 아까 계급은 내가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람이라는 게 없으면 나눕니다 없으면 나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내가 이만큼 있어 나눠서 먹어 그런데 남아 돌죠? 더 가지려고 해요 남아 돌면 더 가지려고 해요 없으면 나눠요 하지만 남아 돌면 더 가지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연 생산물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서로 뺏으려고 하겠죠? 뺏는 과정에서 청동무기 해가지고 싸우면서 짱이 나타나는데 그 짱이 뭐다? 군장이다 그렇죠? 인연 생산물을 서로 뺏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그 싸움 과정에서 짱이 나타나고 그 짱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시스템 만들어서 국가를 추려하는데 그게 바로 최초 국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동기 때 오면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여러분 이제 농경이 중요시되면서 사회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시스템화되는 거야 그전하고 완전 틀려 그전하고 완전 틀리죠? 여러분?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배산임수 주거 주거는요 여러분 습지에 살았어 신석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습지에 살면 건강이 안 좋아요 습기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나 반지하 지하에 살면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져 안 좋아져 습기찬 집에 살면 여러분 진짜 무조건 이사가야 돼 습기찬 집은 곰팡이 쓴다 그건 안 돼 안 돼 저도 서울에 와가지고 옛날에 고시원에 한번 살았는데 와 습기가 아 홈팡이 제가 호흡기가 안 좋은데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호흡기 안 좋은데 계속 끙끙거립니다 수업하다가 제가 가끔 코를 만질 때가 있어요 여기 공기 안 좋아질 때 공기 안 좋아질 때 제가 알레르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습기 없는 곳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습기 없는 곳 어디야? 언덕이지 그래서 이런 데서 사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분도 보관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와 이 적들을 막아야 돼 그래서 구름지대에 이제 사는 겁니다 대신에 남양에 살아야 돼요 왜 남양에 살아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너무 쎄 겨울철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래서 바람을 막아줘야 돼 그래서 방향은 남양으로 그 다음 어떻게 뒤에 산이 있는 이런 배산임수지형에 삽니다 지금도 아파트 여러분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뭡니까? 남양 아파트가 좋잖아 여러분 남양하고 다른 양이 있으면 남양이요 여러분 더 비싸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여기 숲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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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딱 있어 제일 좋지 제일 좋지 근데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햇볕 받고 햇볕 받고 그 다음 산보고 이게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잖아요 내 목표가 숲세권 아파트 가는 것 같아 우리 집 아파트 열면 차예요 차 차로 오케이 저희 지금 남양입니다 그래서 눈뜨고 낮 되면 햇볕이 확 들어와요 너무 좋아 그쵸? 햇볕 이거 사람은 햇볕 봐야 하거든 햇볕 봐야 하거든 산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배산임수 지형이 살았다 꼭 기억하세요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 배산임수에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땅이 그 전보다 그 습지보다는 딱딱하겠네 그럼 이제 지상가옥화가 가능해요 땅을 조금은 파도 돼 움집이 있는데 움집은 어떻게 이제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화덕은 가장자리 즉 불을요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불 사용 능력이 뛰어나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전에 불 피우려면 힘든데 이제 가장을 화덕 했다 화덕 그 있죠 불 피우는 걸 가장자리에다 놔도 됩니다 지금 보세요 주방 가장자리에 있잖아 그 다음 환호 목책 환호 목책이 뭐냐 여러분 환호 이건 나무로 만든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모아둔 거야 이거 환호예요 아니구나 이게 목책이야 이거 목책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목책입니다 환호는요 물 물로요 이렇게 구덩이 파는 거야 물로 구덩이 이렇게 파고요 그 다음 목책을 이렇게 깔아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인여 생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시설입니다 인여 생산물이 나타나니까 부족 간의 싸움이 발생해 그러면서 이걸 방어하는 하나의 기구 같은 게 나타나죠 그래서 환호는 땅 파는 거고요 땅 파서 물 채우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목책입니다 목책은 나무로 이렇게 기둥 쌓아 놓은 거고 방어시설이 나타난다 그리고 저장구덩이 저장도 해야죠 그 다음 귀틀집, 초가집, 토실, 창고, 공동작업장, 지폐, 공공 그리고 다양한 집터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가 나타났는데 국가 볼까요 봐봐 사각형 있잖아 여러분 이거는 뭐야 이거 영역을 뜻해요 영역을 뜻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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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책 목책을 딱 해놨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거 사람입니다 이건 뭘까요 창이야 사람이 창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국가야 방어하고 있는 거죠 이 모양 자체가 국가라니까 여러분 방어하고 있는 거 인여 생산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국가가 알겠죠 다양한 집터 같은 것도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환호국책 때 꼭 귀틀집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술 보도록 하죠 예술 이 예술 중에서 여러분 울주대 바이그름이 제일 유명해요 이게 어디냐 울산 쪽에 있습니다 울산 쪽에 태화강이라고 있는데 울산 태화강 그 위쪽에 있는데 강에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 내가 좀 댐을 만들었어 여기다 댐을 만들었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댐을 만드니까 물이 차겠죠 여러분 물이 차겠지 그래서 이게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울주 방구대가 물속에 있으니까 물의 유속 때문에 이게 파괴되고 있어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데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나한테 말한 거야 야야 이거 보존해라 너네 뭐하냐 아니 청동기 시대에 바이그름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니 보존해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너네께 아니다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청동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손수 그린 벽에다 그린 바이그름인데 너네들 이렇게 파괴시킬 거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존 문제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돼 댐을 파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어 울산에 있는 댐을 폭발시킬까요 울산에 얼마나 공장이 많은데 댐 폭발한 공장도 다 문 닫아야 하는데 댐 폭발할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어 아이 폭발 안 하지 그래서 지금도 보존 아마 우리 아들 때까지 보존 문제일 거야 우리 아들 때까지 보존 문제일 거야 계속 파괴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예상합니다 앞으로 계속 파괴 그쵸 계속 파괴되기 때문에 계속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바이그름 그래서 뭐밖에 안 나와 울주 방구대밖에 안 나와요 울주 방구대 보존 문제로 그 외에도 알터 바이그름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고령 알터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이게 태양을 상징한대요 태양을 상징한대요 태양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그 태양 아니에요 괜히 했네요 괜히 했네 그쵸 그 다음 태양상징 재사 그 다음 울주 청천리 바이그림 추상정문의 선돌 거성문화 선돌은 돌 큰 거 이렇게 돌 큰 거 아아 돌 큰 거 외국에는 남자 성기 모양에 생긴 돌도 있대요 이거 뭐냐 남자 성기 큰 돌 이건 뭐야 여러분 권력을 상징해요 큰 건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거성 지금 큰 돌은요 남성의 권위 힘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권력이 있다는 거죠 교전하고 다르게 오케이 그 다음 토우 청동칼 거울 방패 같은 게 있었다 청동기니까 당연히 청동칼이 있었는데 이 청동칼 대표적으로 비파행동검인데 일단 그림 보겠지만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도 있었다 이건 뭐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장식용 도구예요 거울은요 보통 가슴에 달아요 우리 아이언맨이랑 똑같아 아이언맨 저거 가슴이 이렇게 쫙 달아가지고 햇볕이 비치면 반사하게 하는 거야 반사해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쫙 으아악 보여주는 거야 으아악 빛나지 난 하늘에서 어떻게 돼 선택받은 사람이나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쫙 보여주지 그럼 밑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와 태양이 가슴에 있다 태양의 남자 이런 거야 선칩인가요 태양의 남자 선칩 이런 거 이런 거 아이언맨 이렇게 이렇게 거친 무늬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바이그림 토우까지 있네요 아 토우는 아 토우는 이거 나무로 아니 돌로 아니 아니라 흙으로 만든 인형 같은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울주방구대가 시험 문제에 그나마 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 도구 볼게요 반달독화 추수한 데 씁니다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쓰는 거예요 어? 청동인데 돌이 나오네 그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청동인데 돌 돌 옮기고 있었어 돌린고 그 반달독화가 가장 대표적인 그림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끈을 해가지고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어 이 싹을 긁어내는 겁니다 어 반달독화 반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달독화 구멍 두 개 다시 어 다음 흠자키 흠자키는 이게 돌에 딱 이렇게 팔려 있는데 그걸 나무로 연결해가지고 땅 파는 거 간돌검 돌 돌을 가는 검 그니까 아직 청동기 시대지만은 돌을 사용했다는 거 근데 청동도 있다 뭐 비파용 동검 비파용 동검 응 비파용 동검 이렇게 쫙 찌르는 용도로 찌르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어 거친 무늬 거울도 있었다 근데 이거 다 어디서 발견됐냐 라온형 지린성 어? 동북지방에서 한반도 북부에서 발생한다 어? 그걸 보니까 옛날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지? 고조선 지역이구나 아 그럼 이런 청동기가 나오는 게 바로 고조선 영역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로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럼 이쪽 파트야 고조선 파트야 고조선 파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요거 내겠습니까? 고조선 시대에 내겠습니까? 고조선 시대에 내죠 그래서 청동기는 그래서 돌을 많이 내요 무덤 고인돌 고인돌 아까 있었죠? 고인돌 어 원래 여기 있어요 돌이 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사라진 거야 원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나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돌을 던졌겠지 사람들이 땅 파기 힘드니까 돌을 이렇게 던졌나봐 처음에는 돌을 돌로 이렇게 했어요 어 근데 생각해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돌을 돌로 이렇게 가지고 아빠가 치푸댔으면 싫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빠다 그럼 어떻게 알겠어 돌을 가지런히 이렇게 하겠죠? 우리 아빠 어 어 어 돌을 가지런히 우리 아빠니까 돌을 좀 이쁘게 이쁘게 돌을 이렇게 했겠지 근데 여러 가지 돌로 하니까 좀 그래 근데 나중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 돌 가까운 거야? 큰 돌 하나 갖고 와가지고 아빠 어떻게 돼? 무덤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다가 원래 여기다 밑에다 좀 파여 밑에다 파고 거기에다가 하고 이제 돌을 이렇게 딱 깔아놓는 거지 어 근데 지역마다 틀린 게 밑에가 이렇게 큰 거는 이 북방식 탁자식이고요 남쪽은 여기 밑에 돌이 작아요 남방식 바둑판식 이렇게 고인돌도 종류가 있다 처음에는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돌 무지였는데 이걸 어떻게 돼? 큰 돌을 해가지고 고인돌 근데 이거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요런 게 어떤 거는 뭐 30톤 300톤 이렇게 된대 3천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천명 3천명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이 없으면 이런 거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권력이 출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음 그 다음 이제 무덤 됐고 이제 무덤 됐고요 돈널무덤 돌로 돌 쌓아놓은 돌로 돌로 관만든 걸 돌널무덤이라고 해요 그 다음 토기 민무늬 토기 민무늬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 그리고 미송리시 토기 그쵸 손잡이가 있는 것 그리고 붉은간 토기 요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 덧뒤색인 무늬 토기도 있고요 부여 송국리시 토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뭐뭐뭐 식 뭐뭐뭐 형 나와요 그래서 뭐뭐뭐 식 뭐뭐뭐 형 뭐뭐뭐 스타일이죠 요렇게 식 형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 무조건 청동기입니다 거의 청동기야 식형 나오면 뭐다? 청동기다 뭐뭐뭐 식 뭐뭐뭐 형 하면 청동기다 꼭 기억하세요 뭐뭐뭐 식 뭐뭐뭐 형 그거 나온 뭐다? 청동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뭐 식 뭐뭐뭐 형 나온 뭐다? 청동기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덧뒤 새긴 무늬 톡이 있고 부여 송궁리식 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암기팀은 민미붓이에요. 민미붓 민무늬, 미송리식, 붉은 단톡이. 민미붓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는데. 이던 눌비, 민미붓. 그 다음 뭐뭐뭐 식, 뭐뭐뭐 형 이렇게 하시면 이쪽 끝이야. 그쵸? 어. 그 다음 선돌, 거성문화. 내가 아까 했잖아요. 이건 권력을 장징한다고. 큰 돌 이거는 뭐다? 권력을 장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톡이도 은근히 여러분 잘 나와요. 톡이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좋습니다. 근데 봐봐. 지금 청동기를 하는데 돌을 많이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신석기하고 어떻게 비교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손잡이 있잖아. 이거 다 고조선이 어떻게 유적지에서 발견된다. 고조선 유물. 영역. 유추할 수 있다. 진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적지 볼게요. 쌀이 발견된 유적지죠. 쌀. 환호, 목책, 울산, 검단리, 여주, 흥암니. 탄화된 쌀. 그렇죠. 좁쌀하고 쌀은 달라요. 좁쌀은 조수수피라 신석기고요. 쌀은요. 여러분 탄화된 쌀. 이거는 이제 벼입니다. 벼 얘기하는 거예요. 부여손국리. 그 다음 서천화금리. 안동저금리. 근데 안동저금리 별로 안 나와요. 어.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남겨야 하냐. 이거 내가 스토리가 있는데. 남겨야 하는 스토리. 제가 옛날에 TV를 보다가 집밥 김선생 그거. 백선생 있죠. 백선생. 그쵸. 그걸 보고 있는데. 아. 집밥 먹고 싶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제가 요리하거든요. 근데 아. 갑자기 엄마 밥이 먹고 싶어요. 엄마 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집선생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와. 엄마 밥 먹고 싶다. 아. 엄마 밥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왜? 왜?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내가 너 밥 해주려고 결혼했니? 너한테?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저희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저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 맞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과했죠.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가슴에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울었어요. 울면서 여부 쌀 좀. 여부.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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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여부 쌀 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울었어. 울었거든요. 우렸더니 여부 쌀 좀. 그랬더니 화를 내. 왜 우라! 하면서 화내요. 화급리. 그쵸. 울었어. 여부 쌀 좀. 그랬더니 화내. 화급리. 울 여부 쌀. 화낸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울었다. 울. 여부 쌀 화냈다 울산검단리 여주흥암리 부여송국리 쌀 탄화된 쌀 그 다음 서천화금리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여부쌀 화냈다 어때요? 암기특 끝내주죠? 끝내줍니다. 그 다음 고인들 보이죠? 고인들 탁자식 바둑판식 그 다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탁자식 바둑판식 고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전세계 고인들이 거의 50%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엄청 많죠? 전세계 고인들이 거의 50%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를요. 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고창 화순 강화 고창 어? 전라북도 선우사 있는데 화순 전라남도 광주 근처 강화 강화도 서울 옆에 강화도 있잖아요. 그쪽 이 세 군데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 고창 좋습니다. 고창은 봄에 가야 돼요. 봄에 이 보리밭이 있거든요. 아 보리밭 그 봄날은 간다 영화 봤나요? 봄날은 간다 보면 유지태가 그 헤어진 다음 옛날 영화에 정말 이거 이 영화 하면 옛날 사람인데 나 아 이 영화 진짜 좋아하면 돼. 봄날은 간다. 마지막에 그 청보리밭에서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요. 거기에 거기가 고창에서 여러분 청보리밭에서 요거 한번 하고요. 바람소리 들으면서 하고 봄에 가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어 이 고창 어디 고인돌 호스 보고요. 근데 볼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선운사 가세요. 선운사 선운사 간 다음 그 앞에 장어 팔아요. 장어 먹고 오면 딱입니다. 아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좋죠. 연인끼리 가세요. 부부끼리 가면 부부끼리 갈 수도 있겠네. 부부끼리 갈 수 있는데 연인끼리 가야지 더 조금 뭔가 더 괜찮죠. 어 고창 아 가고 싶네. 저도 어 두세 번 갔습니다. 각각 음 달라요. 같은 분들은 다릅니다. 다른데 다 자기가 처음인 줄 알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아 아주 기억이 나네요. 전 여친이 거기 가면서 그 뭐냐고 하냐 음 장어를 주는데 장어 꼬리를 나한테 이렇게 딱 밀었던 아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장어 오빠 이거 먹어 하면서 꼬리를 나한테 장어 꼬리를 나한테 아 먹고 힘내야죠.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옛날 생각나네요. 그 다음 화순 강화 됐습니다. 성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 그 다음 계급 발생을 보여줬다.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 고인들 하나에 뭐 천명 뭐 이렇게 달려들어야 하거든. 어 계급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 토기 덧무늬 이게 헷갈려요. 덧무늬 덧디색이 무늬 덧디토기 무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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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그쵸. 덧디색이무늬 기네 이건 청동기 덧디토기 어 이거는 철기 덧무늬 덧디색이 무늬토기 덧디토기 특징하죠. 무늬만 들어간다. 신석기 뭔가 길다. 청동기 덧디토기 그러면 철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덧무늬 덧디색이무늬토기 그 다음 덧디토기 이름 비슷해서 헷갈려요. 이거 좀 구분하시지 알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 들어가도록 하죠. 철기. 이제 철을 우리가 개발하게 돼요. BC 5세기.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철을. 그러니까 농농전만 우리가 불만 사용하면 철이 발견된다는 걸 중국에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철을 만들어서 이제 막 싸워. 싸워. 그 전에 싸워서 이기면 뺐으면 끝났는데 뺐으면 어떻게 돼. 또 산에 들어가 또 만들어. 그러니까 한 명이 너 이제부터 개기지마. 그러고 하오 하오 했는데 갔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또 개기야. 그러니까 막 전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짱이 아 한 명 짱이 다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연맹체가 됩니다. 야 너하고 너하고 우리 연맹하자. 너 연맹하자. 연맹하자. 그 연맹체 중에서 가장 강한 애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연맹체 국가가 나타납니다. 이 연맹체 국가가 뭐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청동계가 틀렸어. 청동계는 그냥 청동 뺏으면 되니까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제 철이니까 다 이제 어떻게 돼. 무기 들고 다니니까 국가가 많아진 거예요. 연맹국으로. 이러다가 이 국가 중에서 가장 가장 강한 애가 이제 다 먹어요. 선생님 먹을 수가 없다면서요. 이제 다 먹는 시스템이 생겼지. 시스템. 그렇죠. 시스템을 정비한 국가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국가가 이제 고대 국가가 돼? 고구려가 고대 국가가 돼야지. 그렇죠.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청동기 때는 뺏으면 끝났는데 이제 뺏어도 끝나지 않는다. 철로 이제 다 무장을 한다. 그래서 나라가 많아졌다. 나라가 많아져서 어떻게 서로 연맹하는 연맹국가가 나타났다. 여기까지만. 됐죠? 정치. 그러니까 간단해. 무리지어 다녀다가 시족사회였어. 시족이다가 짱이 나타났어. 군장이 나타났어. 그러다가 연맹국가가 나타났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리, 시족, 군장, 연맹. 무리, 시족, 군장, 연맹. 이것만 나와도 어느 시세인지 알아야 돼요. 시족 나왔다. 신석기. 군장 나왔다. 청동기. 연맹 나왔다. 처율기.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경제 볼게요. 경제. 여러분 경제는 철. 철농기구 사용해요. 철농기구 사용해요. 그럼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엄청 좋아지. 그 다음 철이 좋은 점. 싸고 강도 좋고. 가성비 짱. 땅. 쭉쭉 파져. 날카롭고. 그렇죠? 그래서 생산량이 그 전보다 2배가 증간돼요. 여러분. 2배에서 3배가 증가돼요. 아빠가 1억 벌었는데 3억을 벌어. 완전 달라지는 거지.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질 거고. 빈부격차가 커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계급은 분화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삼한지역의 변홍사가 발달됐다고 합니다. 삼한지역의 변홍사가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증가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증가되면 무조건 빈부격차야.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하면 무조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무조건 빈부격차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무조건 뭐다? 빈부격차다.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죠. 사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철기가 들어오면서 위만조선이 나타납니다. 철을 기반으로 한 조선이 이제 나라가 생겨요.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을 정비해. 이 시스템을 정비한 걸 뭐라고 해? 법이죠. 이 법이 나타나. 이 8조법이. 그전하고 완전 다른 시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완전한 역사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거. 이제 아예 지상가옥으로 돼버려요. 지상가옥에서 이제 주춧돌 같은 걸 사용하고 주춧돌 시작은 청동기고 일반화는 철기.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철기로 나와요. 철기로 주춧돌 그리고 온돌 같은 걸 사용합니다. 다양한 집터 같은 게 나타납니다. 다시다시. 지상가옥과 시작은 청동기지만 일반화된 거는 철기. 그리고 시험 문제에 주춧돌 나오면 거의 철기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도구 뭐죠? 도구. 도구를 보면 여러분 중국과 이제 교류하면서 철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아직 우리 고유의 청동기를 사용해요. 근데 비파형 동검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동검이 나타나는데 그게 실용적인 그게 바로 세형 동검. 아주 날카로워요. 볼까요? 아 날카로운 실용적이지. 찌르면 쭉 들어가겠죠? 여러분. 찌르면 쭉쭉 들어가. 찌르면 쭉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찌르면 쭉. 그렇죠.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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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요. 철기 시대 때. 철기인데 아직 독자주 성동기를 만든 거야.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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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세. 이거. 여러분 이거를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세밀하게. 이게 끈을 다는 겁니다. 끈을 달아가지고요. 끈을 달아가지고 가슴에다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이걸 유두라고 하는데 중국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개 있잖아요. 유두가. 그렇죠. 두 개요. 우리나라는 두 개고 중국권 하나. 이거 우리나라 거는 거죠. 아시겠죠? 아 엄청 세밀해. 국보입니다. 국보. 그리고 이거 만든 틀이 발견됐어. 이 틀이 뭐냐. 여러분 거푸집이에요. 일본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나쁜놈들이야. 이거 발견된 이전까지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에 수입한 거래. 근데 중국과가 다르거든. 근데 이것이 딱 한반도에서 발견됐지. 근데 일본 애들 그때서야 입 다물고 있는. 나쁜놈들 진짜.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틀이. 이게 발견되는 마음에 이제 발견되어서 일본 애들한테 이제 뻑큐 날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동을 만들었다.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암기 팁으로 하면 뭐다. 세잔거로 암기했습니다. 세잔거. 세형 잡문이 거푸집. 이거 잘 나옵니다. 철기인데 청동기. 다시. 철기인데 청동기야. 청동기. 청동기가 아니고 초기철기. 철기시대인데 독자적 청동기를 만든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진짜 잘 나와. 그러니까 독자적 청동기는 철기시대 때 만들었다. 뭐다. 세잔거. 세형 잡문이 거푸집.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 별표해주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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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무덤도요. 이제 돌로 쓰다가요. 돌로 쓰다가 이제 뭐 널무덤. 독무덤. 이제 널은 나무로 관을 짜요. 독무덤은 큰 옹기 있죠? 옹기에다가 사람을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등장을 했는데 거의 이거 무시하고 이거 거의 그냥 나오면 철기로 찍으세요. 철기로. 뭐 이거 외에도 뭐 죽으면 뭐 죽으면 묘했다가 옆에다가 이제 물 빠지게 만든 거고 돌 덧널무덤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덧디토기. 검은간토기. 검은간토기. 이제 검은색으로 토기가 더 단단해졌어. 불사용이 잘 되니까 더. 그래서 암기팁은 더 검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이제 뭐냐. 중국과 교류를 해요. 여러분. 중국과. 봐봐. 생각해봐. 중국과 교류하면서 철기가 들어왔는데 철기를 공짜로 줄 리가 없죠? 아 당연히 무역을 했겠죠. 여러분. 공짜가 어디서 세상에. 이게 무역했으면 그럼 중국 동료 했겠네. 지금 봐봐. 지금 미국하고 무역할 때 딸러 있잖아요. 여러분 딸러 없습니까 집에? 딸러 있잖아. 딸러 있잖아. 요새 미국 주식도 엄청 하잖아요. 저도 미국 주식. 저도 미국 주식. 미국 주식.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니콜라 망했어. 테슬라 샀어. 니콜라 샀어. 니콜라 샀어. 하면 안 됩니다. 망한 사람 있잖아요. 강의를 해야지. 중국 돈이 발견됐어. 무역을 했다는 증거죠. 이게 반란전, 명도전, 오수전입니다. 반란전, 명도전. 반란전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네모나게 해가지고 동그란 거. 명도전은 칼처럼 생긴 거. 그 다음 오수전, 완망전. 중국 돈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돈이 발견됐다. 그리고 붓. 중국 필기구가 발견됐어. 중국 필기구. 그 중국하고 무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진과라고 해서 창도 발견됐어. 한자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티비. 박명수 진짜 붓으로 하면 돼. 으씨 박명수 있죠. 박명수. 으씨 박명수. 박명수 진짜 붓. 박년전, 명도전, 오수전, 진과 붓. 뭐 중국 돈 사용했다. 중국과 무역했다. 중국과 교류했다. 하오? 하오. 공짜 아니다. 돈 주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림 한번 보죠. 아 이거. 뭐다. 설기 시대인데 독자적 청동기했다. 동검은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검. 어떻게? 얍! 얍! 찌르는. 세용동검. 아! 세용동검. 그 다음 이거. 잔문이 거울. 어디에 단다? 가슴에 달아요. 가슴에. 가슴에 달고 이걸 쏴. 햇볕. 햇볕 가지고 샤아! 난 태양의 아들이야 난 선택받은 아들이야 난 너네랑 달라 계급사회 계급사회 알겠죠? 계급사회 친구 보는게 아니고 가슴에 달고 팍 끈 두개 타 딱 달잖아 하오 하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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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거는 틀 틀 틀 야 일본 놈들 우리나라 틀 발견됐어 우리나라에 독자 청동기 사용했어 증거 그 다음 단단해 보이죠 검은관 토기 이제 어떻게 돼 토기가 더욱더 단단해졌다 풀을 더 잘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제꺼 이제 필리노트 9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여기 이제 유적지 붓이 발견돼요 여러분 붓 아까 얘기했잖아 중국과 교류했기 때문에 한자 사용했다고 그쵸 사천 늑도 유적도 있고요 그 다음 창원 다우리인데 시험문제는 이게 잘 나와요 창원 다우리 유적지 근데 철기 유적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 무덤 고인돌 돈널무덤이 점차 이제 없어지고 독널 덧널무덤이 유행했다는 거 특히 독무덤이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심하로 암각화 있죠 필리노트 밑에 여긴 없는데 울주 방구대 암각화 그 다음 울주 청전리 각석 그 다음 고령 장계리 뭐 있는데 여러분 제일 잘 나온 울주 방구대가 제일 잘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봐봐 총정리 할게요 총정리 합시다 봐봐요 놔봐 놔봐 선사시대는 두 개로 나눠진다 뭐 돌 사용했던 시대하고 금속을 사용했던 시대 금속 사용했던 건 또 두 개로 나눠진다 청동하고 철 청동은 만들기가 힘들다 철기는 만들기 쉽다 근데 왜 청동기가 먼저 생겼냐 녹는점이 낮기 때문에 하 그렇죠 녹는점이 낮기 때문에 청동이 맨 처음 생겼다 청동이 생긴 다음 서로 전쟁을 해서 어떻게 돼 짱이 나타난다 그게 군장이다 이 짱은 청동을 뺏거나 죽이면서 어떻게 대규모 영토를 어떻게 가진 국가가 출현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다 됐습니까 근데 청동이 너무 비싸고 만들기 힘들어서 일반 생활은 돌로 한다 돌 농기구 반달돌칼 돌 고인돌 그 다음 돌 하나 더 거성문화 그렇죠 거성문화까지 돌 돌 돌 청동기는 청동이지만 돌 돌 돌 돌이 잘 나온다 그 다음 토기 사용한다 민무늬 토기 그 다음 민무늬 토기 미송리 토기 불근간 토기 그 다음 뭐뭐뭐 식 뭐뭐뭐 형 식형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다 영어로 하면 뭐뭐뭐 스타일 하지만 뭐뭐뭐 식 뭐뭐뭐 형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다 그 다음 울 여부쌀 그쵸 울 여부쌀 여중암니 부여성국리 쌀 탄화된 쌀이 발견됐다 끝 아 왠지 구석기 신석기보다는 좀 간단하죠 여러분 그 다음 철기 연맹 이제 철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뺏으면 됐는데 이제 뺏을 수가 없다 뺏어도 어떻게 또 만든다 그래서 나라들이 많아진다 이게 연맹국가 어 그래서 많은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돼 다 철은 사용하지 않고 아직 독자적 청동기를 사용한다 그게 뭐다 세형 잔문이 거푸집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온다 암기 팁 세잔 거 세잔 거 그 다음 토기는 덧디 검은건 단단해졌다 덧디 검은건 그 다음 철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창원 다울의 붓이 발견됐다 그리고 박명수 진짜붓 박명수 붓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어 간단해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 핵심 키워드만 보자고 핵심 키워드 청동기인데 돌이 나오고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온다는 게 핵심이고 또 핵심은 청동기와 신석기가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서 보고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 기본서 보도록 하죠 기본서가 어디 있니 여깁니다 27페이지 보죠 금방 봅니다 27페이지 어 여기 보시면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데 옆에 27페이지 날개 있는 미송리 스톡이 있죠 별표 쳐주세요 그 다음 여기 심화학습 있죠 심화학습도 별표 치고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 청동기 시대 유물 있죠 여기에서 흠잡기 등 돌 논농기구 농기구 그 다음 바퀴날 도끼 부장품 용품으로 간석기 제작했다 요령식 동검 다뉴 조무경 청동기 제작해서 청동농기구 출토되지 않는다 덧디색인 문이 제작했다 있는데 이거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28페이지 청동기 유적 남한지역 북한지역 있죠 집자리 유적 야산이나 구릉에 배산임수지역 그 다음 직사각형이며 지상가옥으로 바뀌어갔다 화덕은 한쪽 벽 이거 짙은 글씨 있죠 이거 다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 방어시설 있죠 방어시설 디귿에 있는 거 목책 혜자 밑줄 쳐요 환호 그 다음 그림 별표 그림 다 별표 쳐주세요 무덤 고인돌 밑줄 그 다음 여기 고인돌 있죠 옆에 날개 29페이지 날개에 있는 고인돌 별표 쳐줘요 이건 무조건 봐야 돼요 진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청동기 시대 변홍사 관련 유적지 이것도 밑에 있는 날개에 있는 거 별표 그 다음 옆에 반달돌칼 밑줄 사 일 그 다음 변호사 발달 조보리콩 밑줄 좋습니다 그 다음 반달돌칼 별표 사회 전반 변화 계급 선민 족장 그쵸 이거 꼭 밑줄 제정일치 사회입니다 이 제정일치는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여러분 고조선에서 또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울주방구대 밑줄 치고 옆에 그림 있죠 30페이지 울주방구대 봐봐 이 그림 여기 보면 뭐야 내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고래하고 물고기 그 다음 남자 이걸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렸대요 이게 쪼개가지고 그렸다고 합니다 울주방구대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거 쭉 꼭 기억하시고 밑줄 쳐서 다 봐야 돼 아까 내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는데 이거 꼭 읽어야 합니다 울주방구대 시험이 진짜 잘 나와요 그 다음 넘기세요 31페이지 철기시대 5세기경부터 했다 아 이거 안 했구나 이게 BC 2000년경 이게 BC 5세기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2시 5시에 활동한다 이렇게 하면 돼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나서 그쵸 2시 5시 활동한다 70만 년 전 BC 8천년 그 다음 BC 2000년 BC 5세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C 5세기 철기 BC 2000년 청동기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2시 5시 활동한다 그 다음 명도전 박란전 이거 있죠 밑에 그림 있죠 그림만 밑줄 쳐요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철제 농기구 사용했다 청동은 이제 의신용 도구가 된다 그 다음 33페이지 세형 동검 잔문이 거울 거푸집 밑줄 쫙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세형 잔문이 거푸집 이거 시험이 잘 나오니까 별표 그 다음 철기시대 유적지 널무덤 동무덤 있죠 이거 밑에 그림 있죠 널무덤 동무덤 이것도 별표 요정도 보시면 되요 연맹국가도 밑줄 그림은 다 보셔야 되요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죠 청동기시대 여러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있어요 볼까요 청동기시대는 미송시토기 팽이형 민문이 붉은간토기 민미붓 뭐뭐뭐 형 뭐뭐뭐 식 뭐뭐뭐 형 뭐뭐뭐 식 맞네 민미붓하고 그쵸 어 여러분 토기 암기팁 봐봐 토기 암기팁 이 덫 눌빛 그쵸 언제 신석기 그 다음 민미붓 청동기 덫검 철기 이것만 알면 여러분 웬만한거 다 풀어요 그리고 여기 문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뭐뭐 형 뭐뭐뭐 식 이렇게 들어가면 끝납니다 알겠죠 이 암기팀 다 돼요 이름 민문이 덫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민문이 미송시식 붉은간 덫디 검은간 요것만 알면 여러분 문제 풉니다 맞아요 청동기시 후기에 이르면서 한반도 내에 비파형동검 새형 거친무늬가 잔무늬가 이걸로 바뀌었다 오케이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 빈부격차와 사회분화가 나타났다 오케이 보리밀 팥콩 조 기장 등을 재배되었으나 아직 변홍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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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기인데 왜 변홍사가 안 돼 청동기인데 변홍사가 왜 안 돼 변홍사 돼지 그쵸 틀리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꺼 기본서 37페이지 있는 문제에요 여러분 이 기본서 문제 다른 문제 다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문제 이걸로 부족해요 여러분 기출문제 꼭 사가지고 기출문제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꺼 카페 OX 있으니까 OX 다운받아가지고 무조건 카페에 있는 OX에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공부하셔야 돼 어? 유상통이다 아마 OX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어? 5번 제꺼 어떻게 38페이지 기본서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청동시대 어? 유적 유물로 오른 것 음 볼게요 연천 전공리 어? 주먹도끼 구석기 창원 다우리 이거 2번 찍은 친구 분도 있어요 창원 다우리 여러분 부 중국식이잖아 중국하고 교류는 철기잖아요 철기 그 다음 탁자지 고인돌 고인돌 청동인데 돌이 나온다 청동인데 돌이 나온다 서울 암사동 서울 부산 제주 아까 했잖아요 신석기 다음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거의 요쪽은요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기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알려준 것들 기본적으로 보시고 암기 팁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각 시대 특징 보고 암기 팁 꼭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역사시대로 들어가요 여기 선사시대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선사시대 제일 중요한 거 도구 유물 유적지 도구 유물 유적지 도구 유물 같은 거죠 유물하고 유적지가 제일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역사시대로 들어가도록 하죠 어디?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